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2회 일반기계기사 제3과목 기계유체역학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을 봅니다. 동점성 개수가 10cm 제곱퍼 세크이고 비중이 1.2 유체에 점성 개수는 몇 파스칼 세크인가? 동점성 개수 뉴는 로우 분의 뮤가 되죠. 뮤는 뉴 10cm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에서 메타 제곱으로 고치고요. 밀도를 곱해줍니다. 1.2 곱하기 1000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뉴턴 세크퍼 메타 제곱해서 파스칼 세크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1번 계산기 눌러주면 1.2 파스칼 세크에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42번을 보겠습니다. 단면적이 10cm 제곱과 20cm 제곱인 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비압축성 유동이라 가정하면 20cm 제곱의 간 속의 평균 유속이 2.4 메타퍼 세크일 때 10cm 제곱의 간의 평균 유속은 약 몇 메타퍼 세크인가? 최적 유량으로 풀면 되죠. A1, V1은 A2, V2로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곱하기 V1은 4분의 파이, D2 제곱 곱하기 V2랑 같다. 이렇게 해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없어지고요. D1은 10cm를 놓습니다. 10에 제곱 곱하기 V1 구하는 값이고요. D2, D2를 20cm를 놓습니다. 20에 제곱 곱하기 V2가 2.4 메타퍼 세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V1을 계산해주면 메타퍼 세크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V1을 계산해주면 4.8 메타퍼 세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42번의 답은 1번입니다. 43번을 봅니다. 밀도가 로우인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체 사이의 표면 장력이 시그마라 할 때 그림과 같은 지름, D의 원통 모셀간에서 액체의 높이 H를 구하는 시간을 그랬어요. G는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되어있죠. 시그마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상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고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물론 길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길이를 곱해줘야 상방향 끌어땡기는 힘이 되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물체의 무게가 W가 될 텐데 감마 곱하기 최적해서 곱하기 H 이렇게 해서 여기서 H를 계산해주면 되죠. 이 힘의 크기들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이 H를 구하는 공식이 감마 D분의 4시그마 코사인 베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때 감마는 비중량이니까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고 D분의 4시그마 코사인 베타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식을 고르는 문제인 거로 보이시죠? 4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감마 D, 로지, D분의 4시그마 코사인 세타, 시그마는 표면 장력, 세타는 접촉각이 됩니다. H를 구하는 식은 4번입니다. 44번 마노미터를 설치하여 액체 탱크의 수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수은 액주의 높이 차 H는 50cm 수은이 채워져 있고요. H가 50cm입니다. A점에서의 계기 압력은 얼마냐? PA를 구하라 하는 얘기죠. 액체의 밀도는 900kg·m3승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액체가 채워져 있죠. 이게 채워져 있어요. 그럼 낮은 쪽 액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선을 채웠을 때 이 두 점의 압력은 같습니다. 이때 이 압력은 PA 곱하기 감마 H로 내려오면 돼요. PA 플러스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의 h 해서 구한 값은 대기와 무시하고 수은이 채워져 있죠. 수은의 비중량, 수은의 비중량에 라지 H를 곱해준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압력 PA는 수은의 비중량은 13.6이다 그랬죠. 13.6 곱하기 9.800 물의 비중량을 곱해줍니다. 수은의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 수은의 비중량 곱하기 0.5cm 마이너스 900kg·s 곱하기 9.8 그러면 마노미터에 채워져 있는 탱크, 그 탱크의 액체의 밀도가 되는 거죠.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니까 비중량 곱하기 h, 0.3m입니다. 일단 계산하면 파스칼, 뉴턴파 미터 제곱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키로파스칼이니까 곱하기 12 마이너스 3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키로파스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PA를 계산을 해주면 93.99키로파스칼이 떨어져요. 93.99키로파스칼에서 답을 1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63.99키로파스칼 정도가 나올 거예요. 63.9키로파스칼에서 1번을 답으로 보면 됩니다. 64.99키로파스칼에서 7.99키로파스칼을 해줍니다. 아멘